미니클로 미니클로 미니클로는 그냥 홈웨어 사기는 되게 좋아 미니클로는 그냥 홈웨어 사기는 되게 좋아 여기 갈까? 아 홈웨어 지금 내려야들 가야들 가야들 오 가야들 있네 4팀 되네 응 강남 가는 걸 수도 있어 아파트다 꽤 가네 꽤 가 6파트 쪽까지 응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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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웨어 뭐야 3레벨짜리 가방이 그냥 같이 있어 어디 병까지 사냐 응 아 잘 2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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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트 1파트 2파트 그것도 누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킬수있나 할것은 아 근데 미쳤나? 너무 싸우고 좋지가 않다 문 안 열려서 아무것도 없다 아 근데 미친거 총이 안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나 이번에 또 메딕 분위기네 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조끼랑 가방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 관장하네요 아 여기 그게 있어 36이 있긴 있어 나 앰프 먹었어 지금 방금 뭐 그래도 아파트가 터니까 대략 모양은 나오네 모양은 나와요 이건 뭐니 아니요 에이아이 탄창이 있다 나 줄 거야? 어 땡큐 뭐 당해서도 안 쓰지 둔쪽에도 종소리 M16만 지금 3개 적혀있다 다닌 포함은 나오겠지? 단체방 포텐타도 나오고 나는 모든 카톡 단체방은 다 알람을 꺼놔 나는 와이프꺼만 켜놔 그럼 와이프는 얘기 심각하고 지금 AK 탄창도 내가 챙겨놓을게 미치는 썩 안좋네 그 잘나오는 권총 소음기도 안 나오네 권총 소음기도 안 나오네 너 SR이야 혹시? 어? SR 아니야 나 권총 소음기 내가 줄게 여기 하나 아까 껴놨거든 SMG 먹었냐 혹시? 아 SMG 먹었어 보정기와 개머리판 다 있어? 지금 SMG 탄창이 없어 보정기는 있고 아 이제 한칸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운데 야 그나저나 우리 이제 어 내가 지금 방금 먹었다 SMG 탄창 나 이번에 메딕이야 차 보러 갔다올게 차 지금 찾으러 가야돼 나도 지금 파밍 중지할거야 어 내가 지금 갔다올게 SMG 소음기는 먹었다니 SMG 탄창 먹었으니까 아까 위에서 볼 데 없었는데 너 저 오른쪽도 봤어? 카키 쪽? 어? 자키 쪽 자키 쪽도 봤어? 아니 모르겠어 자키 쪽은 아마 보기가 힘들었을거야 없어 차 우리가 자키 쪽에 차가 한대 리스폰이 되거든 우리 망했는데요 안되면 이 길로 그냥 계속 뛰어야 되겠는데 잠깐만 일단 보고 난 지금 달리고 있어 이미 차 길로 달리고 있어 아이고 야 멀다 너 야 야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타고 갈게 어 오케이 어 여기 차도 있다 오토바이 타고 일로와 어메어메어메 그럼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갈게 일로와 아씨 오토바이가 날래나 일단은 일단 먹고 어 먹고 출발 잠깐만 내가 내가 이거 첫번째 원이었지 예 찍어놨어 어 다시 하도 있다 오예 그럼 타고 갈게 아우 다행히 2인용이네 아우 다행히 2인용이네 아우 다행히 2인용이네 넌 그냥 가 들어가 들어가라고? 어 나 오토바이 있으니까 어 찍어놓은대로 들어가면은 되잖아 어이구 또 다시야 잃어버릴 뻔했네 다시야 버렸다고? 아니 잃어버릴 뻔했다고 어우 이렇게 돌이 많아 여기 살까게 기름 먹어놓은거 있냐 혹시? 아뇨 없어 아우 아우 저 오토바이가 빠르네 한방 따라오네 나 오토바이는 시프트도 안 누르고 해 빨라가지고 일단 쭉 들어가자 두대로 어 피노가 어이 안달았네 아우 아 저기 지금 저기 이슬람가 있어 차가 있어 아 나 오지게 모네 개머리 내가 먹어놨어 어? 내가 먹어놨다고 개머리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다 저 집으로 가자 음 괜찮을까? 있으면 싸워서 죽여버리면 잠깐만 끝 아냐아냐 오우 오지가 나면은 열려있어 열려있었다고?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그러네 털렸다는 얘기네 이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으흠 아 이거 문 닫아놓은게 되게 수상한데 이거 아 진입 레이드닷도 없네 어 없는데 없네 없나 보다 갔나봐 하고 오우 탄창 아 너 네가 탄창 먹었다 그랬지 너 AR 탄창 있다고 그랬지 어 지금 먹었어 방금 먹었어 그거야? 퀵드로우 그거야? 나 지금 퀵드로우밖에 없어 아니 너 대용량이야 너 니꺼는 대용량 퀵드로우야? 어 그렇지 야 갤머리판 보정기 먹으려면 먹고 보정기는 먹어놨어 근데 지금 저기 유엠피야 레드닷도 먹으려면 먹어 어 레드닷 필요해 던져놨어 땡큐 땡큐 근데 5.56mm가 내가 지금 30벌밖에 없어 내가 좀 줄게 내가 좀 많이 먹어놨어 그리고 AR 탄창 AR 탄창? 어 줄게 어 우지 개머리판이 있네 나 AR 소음기나 뭐 저기 뭐야 소염기나 이런게 필요하거든 너? 너 소음기 달려있는거 같은데 뭐야 AR 소염기 AR은 없어 AR 앞에다 다는거 오케이 여기 기름 없냐? AR 소염기는 하나밖에 없어 기름 내가 먹어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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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리로 뭐 사람이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리를 잡으러 가자 어디로 가야되나요 아 야스나야 설마 아 일단 저기 한번 옥상 갔다와볼게요 이거 안 털었으면 옥상에 마시는거 아 추워 아 아 어떻게 알고 옥상만 딱 털었냐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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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어 살아있는 놈이 하나 있었구나 가자 아 어떡하지 근데 저기 찍어놓은데 100% 저기 있을거 같긴 하거든 어 있겠지 여기 이 집도 지금 털고 동선을 저렇게 잡았으면은 어 지금 없는 데가 없겠다 야 40명이나 살았어 그러니까 아 아 근한 엠포스카 나가네 야 저기 들어가서 산에 자리잡을까 이런데 여기 뭐 켰겠죠 근데 문은 닦여있네 문은 꼭꼭 닦여있네 여기 안 털렸다 안 털렸다 여기 안 털렸다 여기 안 털렸다 우와 여기 안 털렸어 오 오 고향 괜찮을까 아 그 집으로 갔어 3층 집을 내가 털렸지 오 여기가 안 털렸다 나 오늘 메딕 이라고 그랬잖아 나 오늘 메딕 이라고 그랬잖아 아 무조건 차 소리 들리면 차 들리는 방향으로 튀기 무조건 잡기 잡아야지 안으로 들어오기 기대하면 안돼 나가서 잡아야 돼 너 2레벨이냐? 어? 조끼 2레벨이야? 어 그러네 2레벨? 어 2레벨이야 어 오케이 어휴 구성 나왔다 여기 꿀이네 여기 응 여기 올 확률이 높아 이제 차 소리 들리고 이제 응 겁나게 긴장해야 돼 이제 아싸 M4다 이럴 줄 알았어 오 그 2카 이럴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앞에 다는 거 빼고는 다 있어 아 아 여기는 연료품밖에 없어 너지? 발소리? 연료통집이냐 여기는? 야 카구팔이 개옥지? 너 먹고싶으면 먹어 카구팔 어? 나 먹을까? 카구팔 그 개머리판만 주웠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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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온다 야 온다 쫓아났어 오케이 뭐지? 뭘 먹었어 배율이 하나도 없다는게 처음에 가는색이 있네 아 저기 대 놓고 쌌는데 초보처럼 여기 옆에 쯤 먹었지? 어 먹었어 일로와 어디에 있자 아닌가 가야되나 가야돼 가야되네 너야? 8배네 AK 8배 달아놨어 기름 내가 넣는다 내가 넣었어 어디로 가야되냐 일로 가면 애들 야스나에서 졸라게 나올텐데 일로 그렇지 그렇게 따라가 오른쪽 경계좀 해줘 보고있어 사면을 따라가면 여기 털렸어 여기 털렸어 자 찍어 어디로 어 일로가자 이 집이 과연 사람이 한 300% 있자 어 있네 다시 야가 있다 다시 야가 오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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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쳐 쳐 쳐 싸울까? 싸울까? 갈까? 싸울까? 싸우자 빨리 가야돼 빨리 싸울려면 싸워? 싸워? 아이씨이 늦었다 돌아가 차소리 오른쪽에 잠시만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버 modular 버ugg이 오우우우 urgent 여긴 어디로 가자 왼쪽에 왼쪽에 아 싸웠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버 Hola foreign 장구를 이게 뭐야? 뭐가 있는거야? 어디를 어디지? 일단 세워보자 집으로 갈까? 아니면 세울까? 그 집에 있을 확률이 또 있죠 일단 피가 딸피라 지금 너무 개월이다 어디야? 여기가 도대체 아 시버네 또 한참 가야 되네 아 딱 개발제에서 끝나네 오마이갓 너 일로와 구상 줄게 너 구상 몇 개 있는데? 나 하나 어 구상 줄게 저기 차 있어 위에 산에 오 세 개? 어 여섯 개 있었어 내가 메딕이라 그랬잖아 여기 뭐가 막 있네 아 또 저쪽으로 끝나냐 미천 저기 위에 차가 있는데 일단 우리 갈 길 가자 어딜 갈지를 정하자 내려 봤을때는 그 집 싸우고 있다 그 집 싸우고 있다 아 그 뒤로 가면 분명히 저기 있어 아 여기 여기로 해서 산 위로 올라갈게 여기서 보자 여기서 상황을 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다 찍어놓고 여기 보고 가서 노란색 가서 파란색 가면 돼 오케이 다시 에너지가 별로 없을거야 아니네 거의 마땅해 노란색으로 가서 파란색으로 가세요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어 앞에도 저기있어 어디 야 간만 소리가 앞에서 났거든 어 있잖아 이 버전이 야 저기 차가 불타고 있는데 이거 무서워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가세요 응 저 앞에도 저기있어 아 썩을러 사방팔방에 다있잖아 잠깐만 우리 서야되겠는데 적당히 여기 여기 돌있다 여기저기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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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 터질라그래 지금 아 아 본의 아닌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오 어 뭐야 저격 위치 파악 안돼 아 엔이쪽인거 같은데 아 아 예엔병 이건 또 뭐야 뒤에서도 왔어 뒤에서도 일단 피 좀 채워라 피 좀 채우고 있어 지금 페이크로 연막탄을 좀 페이크로 연막탄을 좀 페이크로 연막탄을 좀 페이크로 연막탄을 좀 또 와 또 와 오우씨 개새끼들이 둘 다 죽였어 둘 다 다운 둘 다 다운 나이스 나이스 개새끼 나 치일라고 지금 근데 나 진짜 치일 뻔했는데 얘가 조작을 잘못한 것 같아 너 저거 타밍하게? 응? 어 몰라 해도 될 것 같지 않냐? 해볼까? 죽을 생각하고? 아 근데 진짜 개알이 죽었네 저것들 잠깐만 잠깐만 아직까지 하지 마봐 뭐 할 것 같은데 뭐 없어 5배 8배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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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뚝 먹었어? 킷 오, 킷은 뭐 먹을 수가 없네 3뚝 또 있다 응, 나 먹었어 3뚝 오케이 됐어 됐는데 그냥 뛰자 뛰자 이 나무 이 나무 아 왼쪽에서만 안아라 오오오오 여기 샌드위치임?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카고파 소리났는데 그치? 아 이제 꼼짝 말고 있어야 되겠구만 뒤에서 오는 새끼 있어 뒤에서 오는 새끼 어 너가 시깜짝이야 네 발소리나 기절한 줄었다 일단 여기 그니까 왼쪽에 지금 S쪽에 아 저 있다 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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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이니까 2방향에서 뛰고 있어 2? 어 2방향 어 그러네 보인다 보인다 다운 잘랐어 1킬 나무 뒤에 아직 있어 나무 뒤에 아직 있어 2킬 엎드렸어 오케이 됐다 10 어 뭐야 뭐야 피 멀리서 온 것 같은데 멀리서 썼어 아 연막탄이 없다 우와 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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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주워올까 저 새끼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미 원 바깥이구나 아 근데 어떡하냐 이거 뭐야 아 너 소리야 아니야 아 깜짝 놀랐네 일단 원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자고 우리는 가려는 지거든 아 저 초소 초소 쌓아네 우린 요 앞에 나무를 지금 아 9마리니까 7마리 더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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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저기 있다 아 우리 떠나온 나무 있어 어 기절 일단 어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아 못 잡으면 위험한데 나 죽이겠지 이제 죽었어 온다 온다 죽이러 온다 죽이러 온다 죽이러 온다 죽이러 온다 죽이러 온다 죽이러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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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리 원 아니야 오우 좋아 좋아 closet 저 빈 두 스쿼트니까 싸우게 두고 저 집안에 있는거 아니야 아이씨 드링크 드링크 다 빨아 저기 일부러 쏘고 있네 초소 안에 있나본데 집 안에 있어 집 안에 초소 안에 어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나는 이쪽 사면 타고 라인 타고 한번 뛰어보겠어 오 여기 개월이네 오 지저스 적 발견 나도 그리로 가고 있어 방향 방향 초소 옆에 있어 초소 옆에 적 다 발견 저 왼쪽 파란 집이랑 초소 옆이랑 다 있어 저것도 싸우게 두냐 아니면 우리가 자르냐 왼쪽을 잘라야되 보이지 저희들 완전히 오픈되어 있잖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이제 거기 밖에 없어 파란 집 파란 집 밖에 없어 내가 잘랐어 한 명 다운 한 명 남았다 어 야 저 뛰자 뛰자 왜 뛰어 앙원 아닌데 살리고 있잖아 아 오케이 예스 치킨 치킨 예 오 시원해 아 오늘 반구를 뿜뿜 낀다 치킨 치킨! 예! 오우! 시원해! 어제 그 저기가 싹 날아갔어! 어제 그 답답함! 오우! 오우 대박! 오우 시원하다! 존나 멋있었어! 아 마지막에 판단 죽이지 않았냐? 뛰어야 돼! 아니 여기서 보였거든 나는 보였는데 그래도 이거는 한 명 누워있을 때 빨리 가서 조지는게 맞지 안그랬으면 골아버지 걔들이 두 명을 잘라주고 오우 마이 갓 그리고 네가 나 살린게 결정적이었어 그치 아 대박 아 또 어떻게 그 새끼야 수리타운으로 잘랐냐? 응? 수리타운으로 죽었잖아 아 그랬어? 어 나 보고 있었거든 나 수리탄 안 던졌는데 뻥하는 수리탄에 죽었는데 아니 아니 중간에 나 죽인놈 아 걔는 펑하고 수리탄 던졌는데 옆으로 빠져가지고 내가 쏴주겠지 아 그런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쪽으로 돌아서 가니까 둘이 딱 보이는거야 두팀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거기 뭐냐 팔각정에 적 둘이 있고 왼쪽에 저놈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었는데 내버렸어 그러니까 오른쪽이 다 죽고 뛰더라고 그때 이제 하나를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뛰어가서 쏜거야 아우 대박 야 둘 다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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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야 원이 편하진 않았네 어 되게 불리했어 근데 전투를 되게 잘했어 우리가 거기 거기 그쪽 이제 좁은 쪽 원 좁은 쪽으로 들어 어떻게 원창에서 막 쫓겨서 들어간거잖아 거기서 계속 교전을 했는데 그 교전을 다 따가지고 그래서 사는거야 그래서 1등 한거야 이거는 야 삼뚜기였는데 UMP 쓸만하네 그래도 내가 기절한 다음에 이동을 안하고 그 수풀 속에 숨어있었다 그냥 아 그거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다 보이더라고 앞에 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거기 딱 숨어있으니까 살리고 우리가 또 사면 언덕 넘어였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만 정만 해치우면은 우리가 되게 유리한 상황은 맞긴 맞았어 그렇지 그렇지 되려 거기 1등의 키포인트였던거지 거기서 너 거기에 점령한게 거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너 살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이 싸우는거를 보고 있었다는거에서 1등 가기였던거 아우 시원해 아우 통쾌 와 이거 녹화한거 졸라 멋있을거야 아마 신나게 잘랐으니까 아홉명 아 녹화는 이제 여기서 준다 간만에 진짜 통쾌한 간만에 제대로 했다 간만에 제대로 했다